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생계 걱정 없이 5년 10년 취업 준비만 해도 되는 서울 명문대 출신들이나 들어갈 시내 직장에 감히 어디서 비정규직들이 공짜로 들어오려 하느냐 그런 잘못된 특권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인가요? 김두관 의원이 6월 27일 오후 1시 10분경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소신 발언입니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김두관 의원의 경우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일어난 비정규직의 보안요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이 건이 기회의 공정이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적극적으로 두둔해야 하는 그의 입장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공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입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준생들이 이번에 겪었던 엄청난 그 박탈감 공정의 박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두관 의원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동의할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결국 공정의 문제죠. 그러나 김두관 씨는 공정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 사태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두관의 자식 교육입니다. 부모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간에 가능한 자식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그런 선택이자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두관 의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티즌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김두관 의원의 아들은 축구 관련 스포츠 마케팅 공부를 위해서 영국에서 5년 이상 유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추가적인 그런 조사에 따르면 과거 유학생활에서 수차례 잉글랜드 프로추구 프리미엄 리그 EPL을 직접 관람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돈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고교 졸업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김두관의 아들도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10년 정도 투자 끝에 직장을 가진 것입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부터 베이징에 8개월 가량 머무면서 중국을 배웠고 중국인민대학을 졸업한 다음 현재 중국은행의 모 서울지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네티즌들이 질타하는 것은 너희들은 자식들을 검수주로 키우면서 생계 걱정 없이 5년 10년 취업 준비만 해도 되는 서울대 명문대 출신들 운운한 것에 아주 발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지도청의 인식입니다. 지금 1만 열면 평등을 부러짓는 한국지도청의 자식 교육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한참 문제가 됐던 조국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아들이 나온 조지타운 경우는 1년 학비만 지금 5만 7천 불 정도가 됩니다. 생활비 한 2, 3만 불을 포함하면 1년에 1억 가까운 돈을 한 사람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대단한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윤비항 씨도 딸을 UCLA 음대에 유학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또한 딸을 시컷고 예술대학에 유학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명숙 씨의 아들도 미국에 조기 유학해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도 미국 파슨트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면 이 땅의 일반 국민들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대다수 사람들이 아이들을 유학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유학을 시키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나무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식들에게는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라면 마땅히 다른 집 아이들에게도 같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치라는 이름으로 나라의 녹을 받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 생각하는 것만큼 남의 자식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대다수 보통 시민들은 아이들을 해외 유학까지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제공하는 기회에는 못 미치더라도 그렇지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유학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공하기 위해서 힘껏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제중학교를 모두 없애고 외국고등학도 깡그리 없애고 국제고등학교도 있는 것도 다 없애고 민족사관학교라든지 유행운 용인외고라든지 전주의 상산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런 노력을 가일청 더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두 아들은 모두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장남은 맹득외고를 차남은 대일외고로 나왔고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서울대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로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아들이 김포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알려져 있고 전주 상산고등학교를 기족학교라고 욕하면서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온갖 법석을 다 뚫었던 김성한 전북교육감도 나중에 보니까 아들을 캠블리지에 유학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난한 자식교육을 모두 다 끝냈다는 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평등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일반고에 입학해야 된다. 저는 그들의 이중성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그들이 해외유학이나 외고 등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차등이 있는 수월성 교육계를 제공하는 것을 비난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이중성입니다. 자기 자식들에게는 한껏 수월성 교육을 제공하고 다른 집 자식들에게는 그 문호 자체를 사닥다리 자체를 그냥 다 폐기해버린 겁니다. 자기 자식들에게는 한껏 엘리트 교육을 제공하면서 남의 자식들에게는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다리를 불태워버리고 기반을 파괴해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냐. 그들은 입으로 한국 교육의 경쟁력 운운할지라도 실상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자식들이 받는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금을 10년 이상 정도 묶어두더라도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대학의 경쟁력이 하락하든지 그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혹평을 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서민들은 영원히 개천에서 붕어나 개구리나 가재로 살아가라.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조국 전 민중수석이 트위터에 남겼던 문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나 개구리나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조국 전 민중수석이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문장입니다. 자식이 자식은 다 키운 사람들은 나이가 좀 드는 사람들은 지금 실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이든 무엇이든 취업 정책이든 무엇이든 그들은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육이 어떻게 되든 내가 알바가 아니다. 한국의 젊은이를 위한 취업시장에 어떻게 망가지든 난 알바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깊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점점 한국 사회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희망이 없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택가격은 천정부주로 올랐어. 대출은 다 묶어두었기 때문에 이제 20 30 어떻게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수지 그야말로 구만리가 왔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입은 항상 평등 평등 또 평등을 외치지만 그들은 진작 공공의 선을 고민하거나 공공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국회에도 20 30은 거의 없습니다. 노당들이 앉아서 노당들에게 익숙한 주대로 노당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펼치니까 20 30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점점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무런 배려나 이런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10대 20대 30대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모두가 집권 세력들의 이중성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두관 씨의 자식 교육과 김두관 씨의 소신 발언을 보면서 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일까 자기 자식들에게 한껏 수월성 교육을 시키면서 다른 집안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일까 그 문장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